하이유 하이아이 새신들 오늘은 약과를 가져왔습니다 왜 이렇게 약과가 요즘 유행인지 모르겠어 종류별로 사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먹으러 고고! 하이유 자 처음에는 뭐를 먹을까요? 짠! 이거 포장이 너무 귀여워서 얘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과를 품은 곰돌이 어허 목이 부러졌어 으으! 으으음! 쿠키는 버터쿠키에요 그냥 평소에 먹는 버터쿠키랑 약과랑 같이 먹는 느낌 이거는 맛도 맛있지만 너무 귀엽다 자 다음은 이거! 이거 진짜 먹어 보고 싶었어 모양은 이렇습니다 아 제가 들고싶어서 그런게 아니라요 에이! 약과가 너무 먹고 싶어서! 여기 기생충 아니야? 기생충? 맛있다! 부드럽고 짠득 짠득해! 과연 다른 약과들이랑 다를지! 아! 모양은 그냥 일반 약과처럼 해먹자! 이거야! 이거야! 맛있어! 맛은 다른 약과랑 똑같은 맛이지만 식감이 너무 좋은데? 하이유! 짜잔! 대만에 무가 크래커 모양이랑 과자가 똑같이 생겼어! 와우! 그치? 아! 얘도 맛있다! 근데 개인적으로 따로 먹는 게 나아요! 하하하하하! 이거는 뭐냐면! 약과 휘남시예요! 으악! 으악! 휘남시의 안에 약과가 박혀있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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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평시에 마신 건지 약과 마신 건지 잘 모르겠어! 하이유! 자 목마르니까! 얘네 마셔줄게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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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겨있었네? 하하하하! 쫀득 약과 스무디! 하하하하! 하하하하! ées 으악! 아냐 미숫가루랑 밀크티 섞인 맛? 이쪽은 너무 달아요! 지금 이거 두개! 위이이이이이이! 하이유! 그 다음에 이거 이것도 되게 달아보인다 오늘 나한테 왜 이래 약과맛은 하나도 안나고 꽤 맛나요 근데 얘 식감은 좋아 이웃집 통통이 약과쿠키 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맛있어 무난하다 음 완전 브라우니 색깔로 뒤접혔는데 나 오늘 너무 달아 살려줘 브라우니가 너무 강해 오 약과랑 여기 사이에 치그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와우 약과쿠키 3개 중에서 하에이는 이게 제일 맛있어요 진짜로 이 손약과는 일반 약과같아서 내가 한입만 먹어 볼게요 아 이거지 난 약과가 식감이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 이렇게 깨물었을때 부드러워야 되고 씹었을때 쫀득해야지 지금은 입이 너무 달아서 이따가 먹겠사옵니다 하유 약과도넛 오 뭐가 막 다닥다닥 붙어있는데 이렇게 하유하유 음 얘는 진짜 그냥 약과맛 도넛 색감도 딱딱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딱딱해요 마지막 약과버터버 가운데에는 이렇게 미니약과가 있습니다 음 음 아까 먹었던 스틱이랑 비슷해 똑같죠 똑같죠 하유 자 오늘은 약과 모음을 먹어봤는데요 아 지금 입안이 너무 달아요 동생같은거 금지 다음에 더 재미있는 리뷰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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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